해외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캠핑장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족 간 대화와 모임을 할 때에도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 김포에 사는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가족 간 식사나 대화를 할 때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가족 간의 식사나 대화, 신체 접촉을 할 때 주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